일단 지금은 일당체제가 개막이 되면 과거 1970년대 군부독재의 여러분들 한가하는 것처럼 반정부 대모를 벌릴 수가 없는 거죠. 플랫폼은 딱 규제를 하면 될 것이고 반정부 인사드냐 이런 사람들은 it기술이 워낙 발전되었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홍콩이 제압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반체제 인사들은 일글수일토족이 다 감시감독을 받을 거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지게 되면 공병호tv도 이런 방송을 하기가 힘들겠죠. 교양방송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걸 보고 그냥 사람들은 밑에 댓글 을 보니까 다 욕을 하기 바쁜데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나에게 올 미래 이게 우리에게 올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러다가 당내 선거가 사라질 판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지만 조선일보도 크게 기여하는 거죠. 민주당의 당내 선거도 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선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조선일보 사람들은 할 거죠. 하겠지만 본인들이 무선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겠죠. 민주당 이러다가 당내 선거가 사라질 판이다. 민주당이 사라지는 걸 걱정한 거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당대표가 낙점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정근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국민들을 다룰 겁니다. 문정근보다도 문정근에서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훨씬 더 가혹하게 국민들을 다루겠죠. 그게 뭐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찍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가 구성이 되는데 그런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 젊은 젊은 판사처럼 판결을 못하겠다 하면 도망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리기가 힘들 겁니다. 이걸 보고 보시고 이제 무슨 뭐 저항할 수 없는 시대로 가는 거죠. 앞서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낙점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원내대표 선거에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내 경선이 사라지고 추대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인 겁니다. 선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원내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이런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당대표 모두 이재명 당대표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경선에서 내부에서 경쟁하는 선거 대신에 아예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낙점하는 쪽으로 간다 이야기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이끄는 겁니다. 국가를 이끌기 때문에 지금이야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소수가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완전히 다 제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민주주의가 참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외면했던 그런 죄값을 처절하게 제가 볼 때는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래 것들이 다 열심히 띄어주면 좋은 일이고 그러나 그 비용을 그 사람들도 치르게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내다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대해서는